1. 탄소강의 가공성을 탄소의 함유량에 따라 분류할 때 옳지 않은 것은? 3. 가공성과 강인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경우 0.3.05%c 2. 최심입 반격자를 갖는 금속이 아닌 것은? 3. 용착금속부의 응력을 완화할 목적으로 끝이 구면인 특수해머로서 용접부를 연속적으로 타격하여 소성변형을 주는 방법은? 3. 피닝법 4. 용접금속의 가스 흡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용용 금속 중의 가스 용해량은 가스 압력의 평강근에 반비례한다. 5. 용도에 따른 탄성률의 변화가 거의 없어 시계나 압력계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헛금은? 4. 엘림바 6. 다음 안에 알맞은 것은? 2. 감마 7. 강의 내부의 모재 표면과 평행하게 층상으로 발생하는 균열로서 주로 T이음, 모서리 이음에 잘 생기는 것은? 1. 라멜라티어 균열 8. 용접부 용접강제의 연화와 내부응력 제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열처리 방법은? 3. 풀림 9. 루트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원소는? 4. 소소 10. 용착금속의 변형시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2. 오이 11. 용접부의 기호 도시방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기선은 보통 수직으로 한다. 12. 굵은 1점 세선을 사용하는 것은? 3.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품을 표시할 때 13.ks의 분류와 해당 부분의 연결이 틀린 것은? 4.ksv-건설식사점 도면의 표제란에 표시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4. 부품 재질 15. 외형도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요소의 일부분만을 오려서 부분적으로 단면도를 표시하는 것은? 3. 부분 단면도 16. 도면의 용도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2. 배치도 17. 다음에서 기계용 황동각봉 재료 표시 방법 중 기근의 의미는? 2. 채널 18. 투상도의 명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배면도는 물체를 아래에서 바라본 모양을 도면에 나타낸 것이다. 19. 다음 용접 기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C-심 용접 길이 20. 판금 재관 도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주로 정투상도는 1. 갑법에 의하여 도면이 작성되어 있다. 21. 용착금속 내부에 균열이 발생되었을 때 방사선 투각 검사에 나타나는 것은? 2. 날카로운 검은선 22. 용접 변형 방지법 중 용접부의 뒷면에서 물을 뿌려주는 방법은 1. 살수법 23. 두께와 폭, 길이가 같은 판을 용접시 냉각속도가 가장 빠른 경우는? 2. T형의 필린 용접의 경우 24. 용접부의 이음효율을 나타내는 것은? 4. 25. 다음에서 실제 목두께는 어느 부분인가? 2. 26. 다음과 같은 V형 맞대기 용접에서 굽힘 모멘트가 1000엔 작용하고 있을 때 최대 굽힘 음력은 몇 이가? 200. 27. 용접 길이 1당 종수축은 약 얼마인가 1일 28. 용접 작업 전 홈의 청소 방법이 아닌 것은? 4. 기름 세척 작업 29. 용접이 음부의 홈 형상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3. 용착 금속의 양이 많을 것 30. 모재의 두께 및 탄소당량이 같은 재료를 용접할 때 일미나이특의 용접봉을 사용할 때보다 이엘온도가 낮아도 되는 용접봉은? 2. 저수 속에 31. 강의 청렬취성의 온도 범위는 1. 200-300 32. 잔류흥력 완화법이 아닌 것은? 2. 교열법 33. 용접선의 방향과 하중 방향이 지표되는 것은? 1. 전면 필 용접 34. 본 용접하기 전에 적당한 예열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가 아닌 것은? 4. 용접부의 냉각 속도가 빨라지고 높은 온도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35. 용접 잔류흥력을 경감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2. 용착 금속량을 많게 한다 36. 용접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중 잘못된 것은? 2. 용접부의 구속을 작게 하고 용접 순서를 일정하게 할 것 37. 다음 용접기호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용접부의 다듬질 방법은 연삭으로 한다 38. 용접부 잔류흥력 측정 방법 중에서 응력이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저항선 스트레인 게이지로 응력 측정을 한다 39. 응력이 0을 통과하여 같은 양의 다른 부호 사이를 변동하는 반복응력 사이클은? 2. 양진음력 40. 단면적이 152 표정거리가 50인 인장 시험편에 20의 하중이 작용할 듯해 시험편에 작용하는 인장음력은? 2. 약 133 41. 서브너지드 아크 용접에 용접 패드에 속하지 않는 것은? 3. 용접 매일 42. COE 용접 와이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 심선 표면의 구리 등에 도금을 하지 않는다 43. 강의 가스 절단 시 화학 반응에 의하여 생성되는 산화철 용접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알맞은 것은? 2. 금속 산화물의 용접이 모제의 용접보다 낫다 44. 아크 용접기로 전격 2차 전류를 사용하여 4분간 아크를 발생시키고 6분을 쉬었다면 용접기의 사용률은 얼마인가? 3. 40% 45. 산소 마이너스 아스틸렌 불꽃의 구성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2. 속불꽃 46. 교류 아크 용접기 AW300인 경우 전격 부하전화 등? 2. 35V 47. 스테일리스 강의 MIG 용접에 대한 종류가 아닌 것은? 4. 탄산가스 아크 용접 48.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를 산소 용기에 충전시키는 경우 가장 적당한 온도와 압력은? 4. 35, 15 49. 용의 아스틸렌을 안전하게 취급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아스틸렌 가스의 누설은 정화라이터로 자주 검사해야 한다 50. 수소 가스 분위기에 있는 2개의 텅스템 전극봉 사이의 아크를 발생시키는 용접법은? 2. 원자 수소 용접 51. 산화철 분말과 알루미늄 분말의 혼합제에 점화시켜 화합반응을 이용한 용접법은? 3. 테르밋 용접 52. MIG 용접이나 COE 아크 용접과 같이 반자동 용접에 사용되는 용접기의 특성은? 3. 정전압 특성과 상승특성 53. 악접에 속하는 용접법은? 2. 단접 54. 피보가크 용접봉 중 내균혈성이 가장 우수한 것은? 4. 저수소계 55.2차 무부하저밥이 80V, 아크전압 30V, 아크전류 250A, 내부손실 2.5라 할 때 용률은 얼마인가? 2. 50% 56. 아스틸렌 가스 폭발과 관계가 없는 것은? 2. 아세톤 57. 용접 휨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3. 이 실내용접 작업에서는 환기설비가 필요하다. 58. 응급과 양극의 두 전극을 접촉시켰다가 떼면 두 전극 사이에 생기는 활 모양의 불꽃방전을 무엇이라 하는가? 4. 아크 59. MIG 용접에 사용하는 실드가스가 아닌 것은? 3. 아르곤 플러스 수소 60. 아크열을 이용한 용접 방법이 아닌 것은? 4. 마찰 용접